순천에서 여수를 잇는 10km 길이의 옛 국도 17호선입니다. 지난 2012년 개통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도 지위가 넘어가면서 지방도로 전환됐습니다. 그런데 지방도로 바뀐 지 5년이 지났지만 관리 주체는 지금껏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국도는 중앙정부가 지방도는 시도가 관리를 하는데 전남도와 여수시가 정부에서 넘어온 관리권을 서로 받지 않겠다며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전남도관리청은 시 도지사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. 시 도지사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할 것인지 그거를 아직은 처리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전남도는 도시내의 도로인 만큼 여수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수시는 연간 수십억 원의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입니다. 관리권을 놓고 전남도와 여수시의 갈등이 5년째 이어지면서 도로관리는 뒷전으로 미련하고 있습니다. 긴 노선과 넓은 도로 폭우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도 쉽지 않아 관리권을 둘러싼 전남도와 여수시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KBC 박승윤입니다.